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3000년의 지혜 두번째 시간으로 오늘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기 전에 한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무료니까 광고도 한가지 해야 되겠죠 잠시 보면은 자 여러분 마사 7 8 5로가 나왔습니다 마사는 지금 40개월째 나오고 있구요 날짜로 하면 오늘이 2019년 3월 1일부터 하면 1219일 되냅니다 디데이 d 1219 뭐든지 1000일 이상 하면은 이게 이제 성경이 한바퀴 돌죠 제가 1000일의 그 기쁨을 한번 누려 봤는데 1000일 동안 여러분 한가지 집중해서 하면 모든걸 통달할 수 있습니다 100일만 해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서 전도서 1장 2절 하벨 하발림 여기 보면 하벨 하발림 그죠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그리고 하콜 하벨 이 하벨 이란 말이 몇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번 나오죠 사실 뭐 세 단어 빼놓고 어 그야말로 다섯 단어 여덟 단어 중에 예 하벨 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하벨 이란 말은 여러분들 브레스 호 예 호흡이 이렇게 지나가죠 어 그런거라든지 아니면 페리시 어 제가 여기 이제 제본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제 번역을 보여드리면요 자 제 번역을 여러분 보시면 더듬는것 여기 보면 페리시블네스 아 그러니까 뭐 트랜지언트 같은거에요 아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전부 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갖다가 한 10년 이상 어 이야기하고 제가 2013년에 썼던 전도서 주석 제 책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10년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줍니다 에 그것은 뭐냐면 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 보면요 여기 나와 있죠 한글 성경 보면 어 거의 다 뭐 어 어 정말 이 허무주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뭐 우리 하나의 말씀이 허무주의 일까요 얘기해 보면 개역 성경에 보세요 헛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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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는 것은 말 그대로 mt 헛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 개정도 헛되다 그죠 강신대기부리에도 헛되다 공동번역도 헛되다 시험번역도 허무하다 뭐 허무한거 아니에요 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돼요 아 그리고 우리 번역도 허무하다 세번역도 헛되다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요 이 히브리어의 이 하벨 이라는 어 단어의 느낌은 요 이게 나오죠 제가 보여드릴까요 하벨 이란 단어의 느낌은 어 다시 이야기하지만 nothingness 도 있지만 breath perishables 아 결국 사라진다는 게 사라진다 그래서 이 전도서 전체 신학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지는 거 베니티 사라진 공허하다 없다는 것보다는 사라진다는 트랜지언트 그래서 잘 살아 잘 사는 사람도 사라지고 못 사는 사람도 사라지고 별 어느 어느 정점에 찍다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그래서 하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breath 또는 perishables 또는 transient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욜로 저기 나왔잖아요 요 와이 유 온리 리브 원스 욜로 그래서 한 번만 사니까 어쨌든 뭐 어미있게 살자 물론 뭐 나쁜 부분도 있죠 지나치게 누리자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지나간다 어떤 이런 하벨의 개념은 바로 이해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뭐 책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도 여기 전도서에 보면 나와요 이걸 번역을 좀 다르게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금방 말했던 감후하벨 이런 뜻이에요 이것 또한 또는 사라진다 패스웨이 이런 뜻입니다 사라진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를 패스웨이 그러면서 뭐 다윗 이야기하고 뭐 솔로몬 이야기하고 뭐 이런 여담도 많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 아마도 성경의 오리진이 됐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회연이 뭔지도 잘 모르고 감후 이 또한 하벨 지나간다 사라진다 어려운 고난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에요 페리시 페리시 벌리스 모든 것이 사라지고 트랜지엔트 일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것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3000년의 지혜 오늘 여러분들 시편이나 자문이나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벨 하벨님 아마르 코엘렛다 하벨 하벨님 하쿨 하벨 모든 것이 하벨이에요 하벨 breath 호흡에 불과하다 한번 훅 가는 것에 불과하다 뭐 대통령 돼도 훅 가고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고난을 지내도 훅 가고 다 가니까 너무 그냥 뭐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즐기면서 그 다음에 더 기쁜 것은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행복에 관해서는 전도성이 있어요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짧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3000년의 지혜 성경 가지고 제발 좀 엉뚱하게 이상하게 번역하지 말고요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고 성경 헛된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perishableness 또는 transient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감세 또한 이것 또한 하벨 사라진다 pass way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영광도 사라지고 여러분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 번역은 덧없는 것들 중에 덧없는 것이다 덧없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덧대다 여러분 옷에 덧대잖아요 한 번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transient라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 인상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perishableness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 보다는 훨씬 낫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면 마사 성경은 10월 25일 지금부터 디데이 117일입니다 세 달 뒤에 10월달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그냥 원문에 떠 떠 놓고요 이거 정리한다고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일일이 제가 단어를 찾아 보면서 이렇게 번역한 근거도 제시하면서 그래서 덧없는 것들 중에 하벨 하바림 하벨 하바림 암마르 코엘레트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 모든 것이 덧없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제가 이걸 썼을 때가 벌써 40대 후반이었는데 벌써 50대 넘어섰죠 13년인데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이제 60대가 되겠죠 70대가 되겠죠 80대가 되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죠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월은 지나가니까 뭘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해 보십시오 우리 마싸 785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기 쓰시는 분들 중에 우리 건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마라톤을 한 10km씩 620km 정도 뛰네요 621 정도 뛰었네요 그래서 많은 도전이 되고 저도 시작하고 또 주위에 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도 하루하루 이렇게 마싸 마사를 통해서 여정 오늘 걸어갈 하루의 포션 그것을 걸어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싸 하면 마사지 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마사지면 마사지가 뜨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마사라는 것은 마사지가 아니고 영혼을 마사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마사는 여정입니다 여정 매일매일 히브리어로 마사란 말은 우리가 여정 journey itinerary 우리의 어떤 일 하루에 걸어갈 양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도 읽어보시고 또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어의 개념이 조금 사전적인 거 이제 사전을 이제 또 출간되고 사전 출간하고 한글 성경도 나오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데이 이제 117일 출판 그리고 오늘 마사 1219일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정에 빨리 동참하실수록 실력이 넓습니다 늦게라도 계속해서 뭐 읽어야 되나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안되고요 10분 이내로 마쳐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덧없는 것들 중에 덧없는 것이다 전도자가 말하되 덧없는 것들 중에 덧없음이니 모든 것이 덧없도다 정말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하벨 하벨님 아마르코엘레타 하벨 하벨님 하콜 하벨 지나갑니다 헛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지만 모든 역사는 남고 모든 행동은 남고 모든 것은 심판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지나가지만 진짜 의미있는 방점을 짓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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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